잘 맞아요, 궁합이 우리가? 아니요, 아니요. 맞아, 채영아 좀 붙였을 때 잘 막혔어요. 나는 이 인간이랑 도대체 끝내야 되는 아이는 그거 좀. 와이프 따라와서. 채영아 씨 머리 깜찍하지 않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번에 광고 찍으시고 진짜 대박 나시지 않으셨어요, 이 머리? 회사가 대화하기는 없고, 저는 그냥 있었던 머리고요. 저희가 개그 커플 1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그 커플이 지금 한 8, 9? 10? 10 커플 정도가 탄생했는데. 10 커플 정도, 10 커플. 어찌 됐든 개그 커플은 파탄한 가정은 없어요. 아, 진짜요? 역시 유쾌한 분들끼리 만나시니까 계속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파탄을 내고 싶은데, 1호가 되기 싫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세요. 잘 맞아요, 궁합이? 우리가?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가 아니라, 안 맞으면 못 살죠. 근데 잘 맞추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노려 그래요? 채영아 씨가 노력해야 제가 노력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도사님, 솔직해도 돼요. 엄마 나라잖아. 진짜 그럼 방금 이 말은 없었던 걸로 하고. 근데 타고난 연예인, 타고난 예술가. 아, 진짜? 두 번째는 손재주가 좋으신 거예요. 어머, 어머. 그리고 뒤에서 한번 저한테 쌍둥이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쌍둥이? 아, 우리가 쌍둥이를 낳았나 보다, 이제. 진짜요? 당신이 끝났잖아. 당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또? 나도 수준했잖아. 그렇구나. 그렇지. 다 끝났 친구네. 저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를 하게 된 게 이런 도사님. 이런 분. 도사님들한테 잘 의지를 많이 해서 제가 저를 보러 많이 다녔어요. 제가, 당신은. 제가. 도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아니요. 도사님을 믿으면 계속 도사님만 믿어야 되는데. 또 다음 달에는 또 교회에 가서. 목사님. 아니, 그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던 뭐. 우리가 지금. 나는 어떤 시를 다 존중하고 존경해요. 그게 왜 잘하시는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기도를 하시게 되잖아요. 비는 공은 무쇠도 녹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원해서 비시던 간절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고민이 있으실 때 오셔서 말씀하시면. 고민 많아요. 저희 점술계의 탑스타께서 해결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되실까요? 결혼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되실까요? 결혼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은요. 제가. 걱정이 뭐가 있냐면요. 제가 결혼을 최양락 씨랑 올해를 31년 차가 돼요. 결혼을 하면서 계속 최양락 씨는. 그. 자기의 명예.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다 신경 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31년 차 하게 됐어요. 그런데 31년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팽현숙에 옛날 순대국집을 해요. 그런데 제 이름을 제가 브랜드화 시키고 싶어요. 브랜드화 시키고 싶어요. 그거 될 건데. 그거 될 건데. 진짜요? 네. 지금 바로는 아니고요. 2년? 3년? 이 정도? 상관에? 네. 그냥 올해는 밑바닥 깔고. 만약에 올해 뭐를 계약을 하셨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순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계약을 하려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게 이렇게 순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안 될 거예요. 그게 내년 초반 지나가서. 저희는 음력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음력 3월 정도? 3월에서 5월 사이? 그리고 나면 후년 정도에는 좀 더. 근데 그게 처음부터 100개 200개 이게 아니라. 조금씩. 저는 브랜드화가 늘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동안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 표린 선생님 같으신 스타일은 오뚜기 같으신 분이라. 저희 음식점을 지금 한 열 몇 번씩 하지만. 한 열 번 이상. 망했어요. 사실은. 생각하시면 늘 술이 채 있어가지고. 망한지 안 망한지 몰라요. 진짜. 해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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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말아먹어서. 우리 이럴 바에는 말아먹는 그 순대국 국수를 하자. 그래서 태방한 거라고. 원래 사업은 다 영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인생에서 영감이 오라고. 당신 말아먹는 게 특이니까. 말아먹는 수돗하게. 그리고 그전에는 쾌양난 기름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안 돼 다. 아. 맞아. 최연이한테 붙였을 때 다 망했어요. 문성훈이 우리 펭 선생님이 훨씬 좋으세요. 미리 사전에 짜셨어요? 그럼 도사님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더 이상 안 망하나요. 아니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거의 고생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고생 끝났다. 고생 끝났어요. 나는 당신이. 잘해줄게 이제. 좋은 날 받나 봐. 구급의 송구야? 의뢰한 거야? 나는 이 인간이랑 대체 끝내야 되나요? 아니 난 그거 좀 잠깐 말아봐. 근데 문제는 못 끝났어요. 아니요. 난 나이. 나이. 난 나이. 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